CBS라디오 박정웅의 한판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무부가 지난주 법률 플랫폼이죠. 리걸테크라고도 부르는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처분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변협의 손이 아니라 법률 플랫폼에 손을 들어준 셈인데 이게 또 무려 8년을 끌어온 분쟁이어서 과연 법무부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 것이냐 이 부분도 주요 관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톡과 비슷한 법률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세요. 로앤굿의 민명기 대표를 모시고 이번 결정에 대한 평가 듣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진 교수님, 김소장님. 지난번에 징계를 관련해서 차라리 징계해라 민명기 대표님이 나를 빨리 징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 이 법무부가 징계처분 전격 취소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상하셨죠? 네. 예상했습니다. 아, 취소할 거다? 네. 사실은 뭐 취소하지 않으면 좀 이상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뭐 그전에 한법재판소나 공정위나 경찰, 검찰에서 다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네. 취소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짧게 지금 로앤굿이 뭐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무슨 징계가 있었는지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게 좋겠네요. 네. 이제 뭐냐면 로토 같은 경우에 배달의 민족처럼 변호사들 리스트를 쭈르륵 보여주고 형사 전문, 민사 전문, 어떤 부동산 전문 이런 걸 가해서 이거 잘하는 변호사를 쭉 리스트에 올려놓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뢰인들이 원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전화 상담을 하는 플랫폼이고요. 네. 저희는 쉽게 말하면 변호사 견적 비교 플랫폼 같은 겁니다. 진중관 변호사는 해당 사건 500만 원. 뭐 이를테면 김성애 변호사는 400만 원. 제가 먼저 사건의 조회를 적으면 사람들이 비중을 하는 거예요. 더 높은 게 높은 게 높은 게 내가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실력 있으니까. 실력 있으니까 더 비싸게 하세요. 그런 식입니까? 하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써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써보지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변적 비교 플랫폼인 거고 그래서 내가 내 사건을 올리면 변호사들이 제안서를 여러 개 주니까 그걸 보고 비교해볼 수 있는 플랫폼인 거고요. 이제 나아가서 변호사 선임할 때 필요한 금융 서비스도 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주변에 이러나저러나 친구 중에 변호사도 있고 해서 뭐 이렇게 아름아름을 해서 소개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을 했는데 사실 이런 인맥이 없는 분들 같은 건 예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나요? 옛날에는 사실 서초동 교대역 가서 돌아다니면서 간판 보고 여기저기 들어가서 다 물어보고 상담 좀 해보고 나서 결정들을 하셨던 거구나. 마스크 말고는 사실 방법이 크게 없었는데 이제는 워낙 IT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플랫폼화가 된 거예요. 징계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징계 사유는 이제 변협의 주장은 법률 플랫폼은 사실상 브로커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다. 그럼 브로커에 가입해 있는 변호사들은 다 징계하겠다. 그런데 그게 123명밖에 안 됐던 건가요? 사실 로톡에 가입했던 변호사들이 4천명이었고 4천명? 네. 그중에서 약 2천명한테 이제 징계하겠다고 메일을 보내니까 변합해서? 거기 또한 2천명은 탈퇴를 했고 4천명 중에 비겁한 자야? 변호사들도 변협이 딱 얘기하면 약간 겁을 먹네요.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들도 징계 이력이 있으면 나중에 공직을 가거나 할 때 사실은 장애물이 될 수 있거든요. 2천명은 공직을 염두에 두신 분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좀 강성으로 강성으로 또는 이제 온라인 상담을 많이 하셨던 분들 아 123명 끝까지 남았던 거고 그렇죠. 또는 이제 지하철 광고를 크게 하셨다거나 우리는 이제 빠져도 봐주질 않을 거야. 뭐 그런 분들 이미 들렸어. 맞습니다. 로앤굿도 그러면 로앤굿에 가입한 변호사들 징계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톡이 지금 한 2천명 정도 변호사가 회원으로 있고 저희 로앤굿에도 한 1,500명 정도 있거든요. 맞네요. 근데 이제 아직 저희는 징계를 받지는 않은 상태고 아 징계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로톡이랑 변협이랑 싸우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 이제 8년 된 싸움이었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사실 회사가 이제 3년밖에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아하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작았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일단은 그거 징계 취소하면서 또 배경을 설명할 거 아닐까? 사유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일단 가장 이번에 그래도 명확하게 판단이 내린 부분은 플랫폼은 브로커가 아니다. 라고 법무부에서 명확하게 내렸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변협도 성명서를 냈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더 이상 불법이라는 논의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별법은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변협이 유감을 표명한 거에 보면 과장 왜곡 광고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설 법률 플랫폼 사업체의 욕망과 또 그를 통해 제대로 된 업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사건을 수임한 특정 변호사들의 존재가 드러난 바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이게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불법은 아니니까 나쁜 놈 그냥 이러는 겁니다. 나쁜 놈? 법률이 참 공공 영역인데 여기서 돈을 벌어 가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다. 아 그러니까 여기 법률 테크, 리걸 테크 사업자들이? 이제 가치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법 합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게 워딩을 보면 참 변호사협회의 성명서를 보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욕망 또는 이제 플랫폼에 참여한 변호사들한테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법치주의를 포기한 변호사.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런 식의 워딩들이 너무 이제 시장 적대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업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건을 수임한 특정 변호사. 배달의 민족 말씀하셨으니까 주문받을 수 있는 양을 넘어서 주문받은 그런 식당들이 있다는 건데 이건 사실인가요? 이것도 사실은 징계 과정에서 사실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많이 드러난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체의 내용을 잘 모르는데 특정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도 이제 법률 플랫폼 내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님들이 존재했다고 알고 있고. 광고를 많이 붙이고 이래서. 뭔가 좀 자극적인 문구를 통해서 수임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이게 또 어려운 게 한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안에서 한 명의 변호사 계정으로 다 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건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내막을 좀 알아야. 근데 이제 법무부에서도 사법 플랫폼 업계에 대해 영업 방식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영업 방식.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브로커는 아니라고 판단은 했지만 이제 불법 여부를 떠나서 구체적인 영업 방식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크게 했던 거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다닐 때. 붙어있어요. 벽에. 엄청 많아요. 그렇죠. 로똑이나 이렇게 플랫폼 광고가 변호사 얼굴이 붙어있잖아요. 변호사 광고에 플랫폼 상호가 빡빡 있으면 그 변호사가 마치 로앤굿 상호가 붙어있다. 그러면 그 변호사가 마치 로앤굿 소속 변호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로폼인 것 같다. 로똑이나 로앤굿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또 로똑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상담비 할인. 이렇게 하면 마치 로똑이 상담비를 할인해주는 것 같잖아요. 로똑이 상담해주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호사 광고를 특정 회사 홍보의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그런 취지가 또 있고. 또 이제 로똑에서 지적받았던 것이 사건 진단은 로똑이 해준다. 또는 상담비 우리가 쿠폰 줄 테니까 로똑 상담은 무료다. 이렇게 마치 로똑이 직접 상담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던 부분들. 이제 그런 구체적인 영업 방식들은 위반되는 게 있다. 사실 직접 상담을 하면 그건 브로커가 맞는 거죠. 그렇죠. 비변호사가 상담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사법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판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로똑도 있고 지금 로앤굿도 있고. 그런데 이제 법률 시장이 개방되다 보면 해외에서도 이제 그럼 이제 이런 리걸테크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구글처럼 또 법률 플랫폼의 구글 같은 곳들이 국내 시장에 올 수도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법률 시장에서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AI 주권이라는 말이. AI 주권. 이라는 말이 되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글로벌 리걸테크 사 중에 가장 큰 곳이 렉시스 넥시스라는 곳과 톰슨로이터 두 곳이 있는데. 들어본 것 같아요. 톰슨로이터는 이미 국내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고요. 렉시스는 하반기에 국내용 법률 AI 출시할 거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국내용 법률 AI면 질문 던지면. 이런 사건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면 소송 초기 단계부터 과정을.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법률 시장이 꽤나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시아 나라 중에서 법치주의가 안착됐으면서 IT가 환경이 좋은 나라가. 인터넷 잘 되고 빵빵 터지고. 맞습니다. 모바일 다 갖고 있고. 소송은 왜 이렇게 많아?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1년에 소송이 600만 권입니다. 법원에 접수된 소송입니다. 600만 권. 그럼 법률 시장 규모가 작은 건 아니에요? 좀 상대적인 것이라서 법률 시장 규모는 한 7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요. 작은 건 아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중에서는 사실 한국, 일본 정도. 뭐 굳이 좀 더 확장하면 홍콩, 싱가포르 정도만 사실상 리걸테크가 가능한 상황이고. 그 외에 중국은 또 법치주의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국내 법률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내 산업이 사실은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법률 시장이 AI 주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지금 법률 시장에는 꽤 많은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플랫폼 기업에서도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AI 문제. 나 같아도 일단 이거 물어볼 것 같거든요. 일단 AI가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찾든지 말든지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선제권을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AI는 지금 저희 회사가 일단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상담 챗봇도 국내에서 가장 먼저 냈고. 해보면 돈이 엄청 듭니다. 투자 비용이 있겠죠. 네.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최근에 네이버도 하이퍼클로바X를 내면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에 대항해서 AI를 내지만 그래도 지금 경쟁력에서 쉽지 않은 이유는 투자금이 워낙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일단 저희는 지금 변협이랑 상호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일종의 스타트업이니까 투자도 받아야 되는 거네요. 변협에 가서 투자 좀 해달라고. 변협은 국회에 가서 자기들한테 지원해달라고 하고. 변협 입장에서 이번에 법무부 판단을 받았는데 추가적인 변협이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변협의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든가 새로운 움직임은 없는 겁니까? 일단은 변협도 성명서를 읽어보면 사실 많이 당황하는 것이 느껴지고 변협도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시대가 변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변협도 사실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제가 이 사건 통해서 조금 변협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지금 한 8년 동안 이끌어온 게 결국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변호사 수 급증입니다. 로스쿨 생겨서. 저희가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변호사를 너무 많이 배출하니까 한 해 1500명, 1700명씩 나오니까. 거의 2000명 가까이 나오고. 근데 우리 정부가 제가 사실 사법고시 공부할 때 로스쿨이 도입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때 로스쿨을 도입할 때 어떤 취지였냐면 옛날에 막 사법고시 합격하면 과거 급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법 공부만 한 소수 특권층이 법률을 전유하지 말고 다양한 지력에서. 다양한 배경에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서 법률 시장을 키우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자는 게 사실 로스쿨 도입의 취지였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때부터 법률 산업은 시장으로 본 겁니다. 미국 따라간다고 한 거고. 그렇게 해서 변호사를 많이 배출했는데 이 법률 시장이 커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협회는 지금 변호사가 많아졌으면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시장 키우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 그게 취지였어요. 시장 키우는 건 소송 많아져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소송 천국이라고도 하고 영국, 미국 또는 다른 나라도 소송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인구도 많으니까. 인구도 많고.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처럼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곳들도 우리나라 법률 시장이 몇 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법률 시장이 기술이나 자본이 들어와서 계속 시장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제가 이번 변협 성명서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시장이라는 거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업화 되면 안 된다 하는데 상업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대신에 잘 돼야죠. 이 시장 특성에 맞게. 그러면 법률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게 좋은 겁니까? 어떤 법률 플랫폼이 생기는 게? 소비자 측면에서는 어쨌든 평생 소송 안 하실 분들은 로토기니 로웬구시니 변협이니 왜 우리가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리걸테크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서 얘기해보면 나랑은 관계없다. 나는 소송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많으신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걸려요. 나랑 안 왔는데. 맞습니다. 이게 법률 문제가 약간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발생한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 말이 좀 이렇게 들려도 나중에 무언가 터지면 저기 플랫폼에서 뭐가 있었다던데 아니면 변호사비도 준다던데 플랫폼이 생겨서 법률 소비자에게 더 좋은 것이다. 분명히 좋죠. 접근성이 더 나아진 것이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최근에 서희초 초등학교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가 생길 때 교사들을 계속 아동학대로 걸어넣는데 그럼 교육청이 사실은 변호사를 충분한 숫자를 뽑아서 법적인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변호사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필요한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AI 서비스가 붙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끼리 이 시장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마 좀 더 완고하게 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테고요. 제가 사실 론톡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딘가 합의를 서로 보는 지점이 필요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로톡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변협의 입장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장관 이후에 변호사 생활을 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 선택 때문에 결국 이분이 정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법조계에서 한다고들 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추리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사실 이제 정치 분야에 좀 더 가까운 말이라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정치 쪽에 있어서는 일단 완벽한 무당층이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찍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찍었습니다. 아버지가 전라도가 고향이시고 어머니는 경상으로 고향.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무당층의 입장에서 무당층임을 전제로 굉장히 기회 설명하셨어요. 봤을 때는 어릴 때부터 맨 중간에 껴가지고 봤을 때는 저는 정치인의 길을 걷는 게 맞지 않으신가 정치인의 길에 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정무적 판단이신 것 같고 저희가 궁금한 건 변호사들 중에 화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동의하는 사람? 한동우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동의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리걸테크에 대한 감수성보다는 변호사들은 지금 변호사협회의 무능에 대한 부끄러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밥그릇 싸움이야 사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회가 그런데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인데 법적으로 계속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동우 장관의 결정은 좀 정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사실 일관성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호사 사회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사실은 변협해서 해줘야 될 게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세상은 다 바뀌어가고 바뀌는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라는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지키려고만 하니까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네요 저도 좀 시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어떤 게 있고 또 명확한 시장 논리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 시장 논리를 조금 수용할 필요가 있다 수용할 필요가 있다 수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저희도 원래 맨 처음에 변호사 견적 비교 플랫폼이라는 말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적 비교라고 너무 말을 하다 보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왠지 최저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저희가 봐도 이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네요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광고나 홍보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 40초 나왔는데요 로스쿨생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률 플랫폼이 좋은 건가요? 본인들 처음 졸업하고 본인 시장이 진입하고 이미 또 규모 경제도 있을 텐데 사실 변호사들은 대부분 지인 소개 또는 옛날에 했었던 의뢰인들의 소개로 많이 오는데 처음 시작하는 변호사들은 없습니다 진입장벽 진입장벽이 높죠 원래 만날 기회가 없다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청년 변호사들이나 이제 개업한 변호사들에게는 플랫폼은 굉장히 좋은 수임 채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스쿨 입장에서도 이 플랫폼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 거인의 어깨에 누가 더 올라타냐에 따라서 많이 성과가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이번 판단으로 또 법률 시장은 또 새로운 차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군요 함께해 주신 분은 로앤굿의 민명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